집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오늘의 호승자 어떤 공격이 될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특별히 팬들이 공격을 업고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마주치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출발 크로노 다음과 성격을 달려주시기 바랍니다. 크로노가 대단히 개념으로 가보지 말으면 단독이 등 오 여기까지 부리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호승자는 크롱입니다. 축하드리겠습니다. 오늘 호승자 크롱을 맞추신 분은 유니폼 로고볼 의권복을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